레니아워의 2번 미니팩 이름이 뭐였죠? 시몬의 영지 심층탐구였나요? 이름이 좀 어려워 시몬의 영지 심층탐구 오늘 카드평가 2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카드평가를 제때제때 했었어야 되는데 카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와우하느라 못했고요 자 오늘 이제 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이제 방학숙세 같은 것도 마지막 날에 몰아하는 성격이라가지고 자 먼저 볼 거는 사제 플러스 사제드루 이중직업 카드 2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발광석 소용돌이벌레 사만하 사사 정령 생흡 빨리 뽑기 피해를 오줍니다 여기까지는 어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제련 빨리 뽑기를 전투의 함성으로 바꿉니다 굉장히 카드를 뭐랄까 이번 시즌에 알맞게 만들었어 2023년을 좀 한번에 이제 집대성하는 느낌 빨리 뽑기라는 메커니즘도 살리면서 재련도 살리면서 티탄 확장팩과 이번 확장팩의 그 메커니즘 두 개를 기깔나게 이어놓은 그리고 효과도 적당한 이 정도면 그리고 또 받은 놈이 누굽니까 사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사실 단일 정리기가 지금 현재 그거에 좀 의존하고 있어요 뭐에 의존하고 있다 비치라니 고통스러워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비치라니 고통스러워가 너무 좋은 카드인 것도 있긴 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비치라니 고통스러워는 지금 유통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권능 화음 같은 거 쳐넣어가지고 단일 정리기 써야 된다고 앞으로 2개월 뒤부터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발광석 수용돌이 벌레가 또 이제 주인이 누굽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컨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냐 여러분들 이제 컨사제는 다들 이제 이그니스 같은 거 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이그니스를 쓰기 위해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그 흑요석 2만화 2,3 6킬 해주는 놈 그놈 쓰잖아 그거를 이제 댁에서 뺄 수 있다 도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또 훌륭하다 훌륭한 컨사제 카드가 하나 추가가 된 사제는 근데 약간 드디어 갈피를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가 항상 카드 평가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지금 사제 직업 디자이너가 사제를 몰라 사제를 약간 흰색 미드레인지 직업 흰색 드루이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드디어 지난 확장팩부터 사제 카드를 컨트롤로 주기 시작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훌륭한 디자인까지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카드 성능을 고평가하는 건 아니고 카드 디자이너를 고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제 직업 디자이너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레니아워의 사제 흰색 드루이드론에 더 박차를 가하는 왜냐 이번에 이중 직업이 사제랑 드루로 묶여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생각할 때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제 디자이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주문 대지의 펜던트 내 덱에서 하수인을 발견하고 그 하수인의 비용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가 되냐 이건 사제 카드가 아니야 아 물론 사제 카드도 좋아요 왜냐 하수인 서치잖아 사제가 하수인을 별로 안 넣어요 컨사제에 컨사제에 하수인을 별로 안 넣고 스발라 같은 이제 진짜 핵심 하수인 꼭 뽑아야 되는 하수인들이 대개 몇 장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치한다는 의미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핵심은 뭐다? 드루 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왜? 네로비안이 있잖아 기억나시나요? 네로비안 8만화 4육 도발 내 방어도만큼 코스가 감소하는 그 새끼 그 새끼를 서치해 가져오면 3만화 방어도를 8올립니다 4육 도발을 세웁니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기억하나? 옛날에 그 뭐야 코볼트와 지하 미궁에서 4만화 6 방어도를 얻고 내 덱에 있는 4, 5 도발 나무 껍질을 소환합니다 그거 이름 뭐였죠? 아무튼 그거 있잖아 참나무 소환진 그치 참나무 소환진 콤보랑 똑같은 걸 2024년에 할 수 있다 근데 1코 싸고 2방어도 더 쌌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나무 소환진은 무조건 그걸 서치우는 게 확정이었어 덱을 애초에 그렇게 짰어야 되는데 램프 두루는 사실 그렇게 짤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짤 필요도 없어 급한 거 가져오면 된다 이거야 대지의 펜던트에서 템포 땡겨야 될 때는 네로비안 가져오고 뭐 2호나 힐 필요할 때는 2호나 가져와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드루이드나 사제 같은 램프 직업들한테 컨트롤 직업들한테 하수인 서치는 사실 주면 안 돼 이미 맛 봤잖아 프로토콜로 이미 사제 프로토콜로 맛을 봤잖아요 심지어 그건 복사까지 해줘 어떤 새끼가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조강란 거울상 5만화 하수인을 선택해서 하나는 복사하고 하나는 내 손으로 가져오고 하나는 대게 넣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토콜 시즌2 어떤 새끼가 만들었지? 옛날 사스로바르 효과인데 사스로바르 때랑 좀 다른 게 사스로바르는 구코잖아 그 형은 코스트가 높잖아 이거는 코스트가 낮은 데에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새끼야 사제랑 드르고 지금 현재 2024년이라는 게 중요함 올해 값진 연인 2024년에 너무 어울리는 카드 밸류 복제하는 게 얼마나 지금 가치가 크냐 창조 프로토콜 같은 게 STA 카드인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조강란 거울상 당장 생각나는 압도적인 콤보 이오나를 소환해 10만화 회복을 해 조강란 거울살로 복사를 해 한 장 내 손으로 들어와 한 장 대간으로 들어가 이오나가 필드에 복사해서 깔려 그 이오나는 체력을 회복해 10만화 55 55 57 57 체력풀 회복 내 손에 이오나 그대로 있고 내 대간에 이오나 들어가 있고 지랄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게임이 어그러졌다 이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 둘 다 드루 카드야 사실 사제도 어울리는데 그냥 드루 직업 카드를 두 장 더 준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램프 드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시를 지금 이오나로 들었을 뿐이지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영 앤드 스마트하네요 가능하죠 영 앤드 스마트하다고 이제 열번째 아바타카 칼키님께서 아바타라 칼키님께서 영 앤드 스마트하네요 영 앤드 스마트하죠 지금 이게 2024년 갑진년에 어울리는 카드라는 거예요 하스 스톤 10년만에 복귀했더니 다 조잡하다 아까 제가 레더하는데 그런 채팅이 있었죠 내 때는 말이야 에잉 박사붐이라는 카드가 최고 카드였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참고로 박사붐이 훨씬 조잡함 폭탄을 C 두 개 소환해가지고 폭탄이 뭔 효과인지도 안 적혀있어 다가트 텍스트 데미지를 주긴 주는데 또 그 와중에 랜덤으로 주는데 그 와중에 타겟도 랜덤이고 1에서 4 데미지를 주는데 그게 한 2만 배 더 조잡하긴 한데 아무튼 10년 전에 하스 스톤 하시던 분들은 지금이 조잡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조잡하게 느끼는 이유가 왜 그렇다? 카드가 졸라 세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그 대표적인 카드다 조각난 거울성 다음 직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드루랑 드루 흑마 이중 직업입니다 드루 흑마 이중 직업은 또 어떤 카드를 받았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루이드 직업 카드예요 6만화 수정 덩어리 펌핑을 3번 합니다 3만화 1펌핑 4만화 2펌핑 6만화 3펌핑 6만화 3펌핑 수정 덩어리 다음 턴에 만화가 10이 됩니다 얻지 못한 수정이 있으면 도발 능력이 있는 37정령을 소환합니다 님들이 그거를 가끔 착각하시는 게 4만화에 과성장 쓰면 다음 턴 6만화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아직도 이제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생이나 이런 데에서 정규 때도 그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4에서 플러스 2를 하면 다음 턴에 7만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연스럽게 1만화가 늘어나니까 수정 덩어리는 뭔 소리냐 다음 턴 10만화가 됩니다 라는 소리 수정 덩어리를 6 턴에 쓰면 다음 턴 2온화를 사용 가능해집니다 라는 소리라고 텍스트를 바꿔 읽으면 된다는 것 딱 10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화에 수정 덩어리에 썼어 그럼 보상도 해준다는 거야 왜냐? 과성장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드로우 한 장 하게 해줬잖아 급속성장 뭐 이런 것들 펌핑을 이미 10까지 해서 이 펌핑을 이제 더 이상 만화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으면 돌려줬다 이거예요 드로우로 수정 덩어리도 돌려준다는 거야 만화 1개당 37정령으로 10만화에 쓰면 6만화 37, 37, 37 도발 소환 10만화에 쓰면 그런 느낌 약간 아이디어는 좋아 보여 카드는 잘 만들었어 왜? 옛날 오메가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그 주문 강화되는 거 이름 뭐죠? 그 옛날에 스톰이더 때 주문 레벨 그 생각도 나면서 약간 좀 묘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쓰레기다 아 한 마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한 마리만 나오는 거면 제 생각보다 쓰레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만든 카드다 원문은 3개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 3개 나오는 게 맞대잖아 나는 원문으로 읽었어 그래 3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안 읽고 오는 어? 예습을 안 하고 오는 카드 평가 시청자들이 있나? 예습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원문으로 요즘 번역 시치 때문에 예습은 하고 와야 돼 자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카드 하지만 실제 성능은 약간은 의문이다 레니아워 이 새끼 또 억가하네 드루이드 또 억가하네 드루이드 또 또 또 드루이드 이거 도적협호자 드맘 아니랄까 봐 드루이드 카드 좋은 거 받으니까 또 또 별로 안 좋다고 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만화의 3펌핑은 4만화 2펌핑만큼 폭력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과성장이 훨씬 폭력적이야 과성장은 약간 맞으면 얼얼한데 이거는 그 정도일까 라는 생각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상도 드루가 더 좋아 급속성장 드루 한 장 그리고 6성 드루 3장 내가 펌핑을 못했을 때 드루로 바꿀 수 있는 게 더 좋지 사실 하수인 나오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그런 느낌이 보인다 만약에 블리자드가 드루이드한테 개사기 카드를 밀어줄 거였으면 얻지 못한 수정마다 드로우를 한 장씩 합니다 라고 하면 개사기 카드 가는 스마트하게 펌핑 시켜줄 만큼은 시켜주고 여분만큼 드로우하는 거야 8만화 있으면 1펌핑 2드로우 스마트하게 그러면 개사기였죠 근데 도발 능력이 있는 정령으로 소환 요 부분이 이제 그래도 양심은 챙겼다 도르 정부 다음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토큰이고요 수정 분쇄자 이 토큰 근데 왜 5만화냐 5만화 3,7 도발 너무 구린데 뭐 아무튼 자 이제 드루이드 흑마 2중직업 카드 보겠습니다 자 4만화 재련 6,8 정령 4만화 6,8 벌써 일단 스탯 든든해 자 도발 선택 카드를 2장 버립니다 또는 4만화 수정을 1개 파괴합니다 재련 2능력이 모두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련하면 6만화 6,8 도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닐라로 근데 6만화 6,8 도발을 쪼개 쓸 수 있는 거지 한 번 재련 2만화로 쪼개 쓰고 하수인은 4만화로 내고 그런 점에서 약간 템포로 쓸 수 있는 근데 애매하죠 어느 덱에 쓸 수 있을까요 템포 6,8 도발 드루이드랑 흑마 덱 중에서 템포 6,8 도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커늑 커늑이 2만화에 드로우 안 하고 영능 안 누르고 재련하고 자빠진 다음에 3만화에 동전 어스름돌 수호자 내는 게 좋다 그렇다면 다시 커늑이라는 과목을 처음부터 재수강하셔야 돼요 버흑 지금 2024년 하스스톤에 버리기 흑마라는 덱타입이 있다 오물통은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내 말은 재련했을 때 좋은 직업이 있냐라는 거야 재련했을 때 드루이드는 좋을까요? 드루이드는 2만화로 재련하고 자빠진 것보다 2만화로 펌핑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펌핑을 빨리 한 다음에 6만화 6,8을 내는 게 낫지 재련으로 만화 쪼개가지고 4만화 6,8을 내고 싶진 않을걸? 이그니스 때문에 이거 넣는 것도 개호바야 왜냐? 카드가 쓰레기라서 이거는 맨 밑에 있는 이거를 빼야돼 재련을 안 쓸 거야 내가 볼 때 이 새끼는 드루도 재련을 안 했고 흑마도 재련을 안 했을 애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냥 재련이라는 텍스트가 없어 얘는 재련하면 손해보는 카드 그럼 내니아원님 어떻게 써야 되나요? 버리기 덱으로 쓴다라는 거 카드를 두 장 버립니다 오물통 덱에 써야 된다 근데 트롤리처럼 스마트하게 버려주는 애들이 있잖아 왜 굳이 이런 카드를 써야 될까요? 여기서 의문 트롤리처럼 스마트하게 버려주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죠 4157은 진짜 4157 짐 이었는데 이 새끼는 4 더하기 2잖아 4만의 68이 아니야 4 더하기 268인 거지 그냥 쓰레기라니까 드루이드 쓸 이유가 없음 흑마 쓸 이유가 없음 그냥 없는 카드 출시되지 않은 카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록 엄지 정원사 같은 거예요 님들 딱 지금 이 초록 엄지 정원사라는 아이 이 카드 이름을 듣고서 뭔지 암?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다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정원이가? 그런 카드가 있었나?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될 거라니까 2025년 4월 확장패 카평을 하는데 옛날 어스름돌 소호자 생각나세요? 라는 말을 하면 님들이 똑같은 반응이 될 거라고 딱 그 반응이 나오는 카드일 것이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오물통에 왜 어스름돌 소호자를 넣느냐는 거야 지금 랜덤 4뎀 쏜다는 게 오물통 이야기잖아 님들이 이걸 오물통 되게 넣으면 어? 오물수레 한 장 버리고 기관사 제리 한 장 버리고 이런다니까 왜 넣냐고 스마트하게 버려주는 트롤리 같은 카드가 있는데 왜 랜덤으로 버리려고 함 혹시 카드를 까먹으신 거 아니죠? 트롤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지금 이런 카드는 오물통 되게 쓸 리가 없다 님들이 지금 오물통 말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트롤리 트롤 그 보석 투척군 3만화 3위 필날레 4만화 수정 하나당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1줍니다 그러니까 10만화 1때 쓰면 10발 쏘는 거예요 팍 열반 기관총 제가 볼 때 이것도 드루카드에요 드루이드 이새끼들 이번에 약간 미니팩에서 양심이 없는게 이중직업카드로 드루카드를 많이 받았어 보석투척군도 드루카드고 아까 사제 드루카드 둘다 드루카드거든요 거울상도 드루카드고 이것도 드루카드에요 이거 그냥 드루이드 정리기잖아 드루이드가 뭐가 모자라는지 아세요? 드루이드가 모자라는거 채팅창에서 나오는거 양심 맞는 말이죠 인정인데 그거 말고 정리기가 모자라 드루이드 전성기 가지는 가장 큰 요인 개사기 정리기를 줘서 이게 이제 항상 커요 예를 들어서 미니팩 요그드루 이거 왜 갑자기 좋아졌을까? 이때 간수토니로 돌렸잖아 간수토니 콤보를 사람들이 1년동안 까먹었다 하고 안쓰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써서 사기가 된걸까? 간수토니 콤보를 앗 까먹었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써가지고 써보니 존네가 된걸까요? 아니에요 미니팩에 요그사론이 나와서 1티어가 된거야 드루이드는 정리가 절실해 그리고 드루이드가 진짜 못하는거 한 마리 정리는 그나마 해요 드루이드가 그나마 좀 해 근데 드루이드가 진짜 못하는거 흩뿌린거 정리를 개같이 못함 예를 들어서 트롤리 딜레마에서 나온 3일 수레 2개 이득 교환하고 필드 남겨놨어 그러면 이제 드루가 하는 일 2만화 투자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영능으로 잡고 그리고 한 마리는 맞는다 본체로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드루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적절하다라는거 굉장히 적절하다 1뎀 툴로써 약간 아쉬운 점 만약에 블리자드가 블리자드 사장님이 미쳤어요 도정만큼 밀어주고 싶다 드루이드를 그랬으면 어떻게 만드냐 하수인만 들어가게 했을거에요 데미지가 그랬으면 내가 볼 때 11티어 카드였을텐데 아쉽게도 그 정도로 미쳤진 않았다 블리자드가 그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라는거 아무튼 뭐 준수한 준수한이 아니죠 기가 막힌 카드를 또 한장 드루한테 줬구요 이 새끼는 무시하고요 자 다음 직업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마 그리고 흑마법사 흑마 흑마법사라고 하니까 둘다 흑마법사 같네 흑마법사 흑마 요 두개의 직업 카드와 이중직업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엘라에 맨티움 정동석 2만하 2일 정령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뽑고 내 영웅에게 피해를 2줍니다 그러니까 2만하 2일 하수인 쓰면서 내 영웅에게 자해 두 번으로 이제 4댐 주면서 2드로 2만하 2드로 약간 영능 두 번 누르는 느낌 2만하 영능을 한 번 누를 수 있는데 2만하 영능을 두 번 누릅니다 느낌 개좋음까지인가 평이하게 좋은 것 같은데 암튼 그래서 엘라에 맨티움 정동석 제가 볼 때 그 정도인가 내가 볼 때 미친 카드는 역화점 돼야지 3만하 3드로 4해 3댐 시원하게 원카드로 3개 드로 내 손패 즉시 2장 보충 이런게 이제 미친 카드인거고 얘는 약간 그 정도인가 내가 볼 땐 사서나 관광보다 구린거 같은데 왜냐면 사서나 관광은 1만하로 1드로를 해주는게 좋았다는거거든요 가성비 있게 근데 얘는 값이 2만하잖아 아니 레니어님 방금 역화 좋다면서요 역화는 3만하 3드로잖아 그 묘한 가운데 있는 그거 아시겠어요 햇반을 시키는데 햇반을 시키는데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라면을 끓이는 걸로 하죠 라면을 끓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빔면을 먹는거 팔도비빔면 물론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는 그냥 2개 끓여 먹어요 하나를 끓이면 모자라고 2개를 끓이면 많은 약간 그 사이에 어딘가 그 딱 적절한 그 적절함을 찾아야 되는데 이만한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는거에요 적절하지 못한 레인지라는거 1만하로 한장 드로우하던가 3만하로 3장 화끈하게 드로우하는게 차라리 낫다 2만하 2드로우는 애매하다 그 와중에 중매야 시너지 낼 수 있는게 뭐가 있죠 흑마는? 흑마는 없어 있네 그 영혼의 성물함인지 뭔지 근데 영혼의 성물함으로 성물함으로 막 중매 옮겨주기 해가지고 막 막 10장 한 번에 드로우해서 불꽃놀이하는거 보여줄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애매하다라는거 정동성 드로우하겠다고 댁에다가 이제 무덤 파헤치기 넣고 자빠졌으면 이제 스스스가 되는거에요 그게 가끔 내가 요즘 카평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들이 진짜 뜬금없는거를 사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첫날 공개됐던 바위비종 기억나요? 6만화 3,7 천보도 발생음이었나? 천보도 발생음 판도? 이런건 사실 정규해서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지금 투기장을 너무 오래 했어요 시발 2만화 2드로? 근데 하수인 형태로 2일짜리 필드를 채워주면서 준다고? 약간 다들 지금 여기에 절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레멘티움 정동석은 쓰기 힘들다라는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혼돈창조 6만화 지옥 주문이에요 피해를 6주고 비용이 6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오 6,6 불당차 내 덱 맨 밑에 있는 카드를 6장 파괴합니다 오 이건 왜 붙어있는거임? 일단 법사는 쓰지 말라고 준 카드죠 시원하게 이중직업으로 준 다음에 법사는 절대 못쓰게 만들어버리기 법사는 내 덱 밑에 있는 카드 6장 없애서 뭐가 좋은데 이거 오물흑마 카드잖아 그냥 흑마로 줘 이새끼들아 어? 흑마로 주라고 이중직업이라는 컨셉 지켜야 돼서 이중직업으로 주지 말고 어떤 법사가 이걸 쓰냐 이게 이중직업 카드야 이중직업 카드는 그 선을 잘 타서 재밌는거에요 와 이 이중직업 카드는 전사 양권 이중직업 카드인데 전사도 좋게 쓸 수 있으면선 양권 컨셉으로도 양권도 좋게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잘 만드는 카드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중직업 카드를 그냥 한 번만 밀어주려고 내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잘 만든 이중직업 카드 옛날에 이제 뭐 번개개화라던지 번개개화 드루이드가 쓰면 이제 템포 펌핑 카드가 되는데 주술사가 쓰면 어그로 덱에서 1만화에 와라라라라라 쏟아버리는 쏟아버리기 카드가 되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잖아 한 카드로 만들었는데 두 직업이 둘 다 쓰면서 목적이 다른 그게 잘 만든 환상적으로 만든 이중직업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혼동창조 이거 씨발 야생 갈 때까지 그 어떤 법사가 이걸 되게 쳐넣겠냐고 법사 올카드하는 법사 원툴 유저가 있어도 법사 재타라시 있어도 이거는 카드 간다구요 우리 소속으로 안 본다고 이 카드는 마력 추출한다고 도대체 왜 이런거를 이중직업으로 주는거야 우리 이중직업 컨셉 살렸다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누가 봐도 보라색 카드인데 법사가 진짜 진짜 억발을 해보자면 법사에 지옥 주문이 없는데 시프 지옥을 채울 수 있는 직업 카드 진짜 억발 그리고 시프를 태우는 그쵸 그리고 탱 맨 밑에 있던 시프를 불꽃놀이하는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영혼 빈결 1만화 냉기 주문 하수인과 그 양옆에 있는 하수인들을 빈결로 만듭니다 벌써 냉돌이죠 1만화 냉돌 그리고 빈결 상태로 만든 하수인의 수만큼 내 영웅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해가 1뎀 2뎀 혹은 3뎀이 된다라는 건데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법사가 쓰기는 약간 지점이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카드는 약간 어떤 되게 좋냐면 제발 한 턴만 이게 좀 많은 되게 좋아요 예컨대 예전에 냉돌 어디 썼죠 이제 뭐 쾌법이나 이제 얼방벅사 이런거 있었잖아 이런거 아니 어레말고 냉돌 냉돌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3마리 열리는거 4만화 주문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냉돌의 존재기 까먹으신거 아니죠 너무 오래되서 그래서 어디 썼냐 이런 덱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사는 그정도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어느 덱이 만약에 있었으면 찰떡이냐면 지금 정규에 영능법사가 있었다면 괴가 비슷해 예전에 영능법사가 그냥 별별 버티는 카드 다 넣었던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알리바이 출시해가지고 그냥 게임 터졌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알리바이라는 카드는 너무 좋은 카드라서 괴가 비슷하지 않은 그러니까 얼법 쾌법 영법 이 정도가 아니어도 대충 넣을 법한 카드에요 알리바이는 근데 영혼빙결이라는 카드는 내가 볼때 냉돌같은 위치야 얘네들 전용 카드라는 소리 뭔 소린지 이해돼요? 알리바이는 약간 범용성이 있는 카드인데 영혼빙결이라는 카드는 범용성은 떨어져서 이 정도가 돼야 쓸 수 있어 보이는 이쯤 돼야 근데 애석하게도 정규의 이런 애가 지금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물론 지금 약간 원기옥은 모여있긴 해 뭘로 원기옥이 모였냐 비전 원턴킬 원기옥이 모여있긴 해요 지금 아 제발 한 턴만 드로 한 장만도 이 지랄하는 덱이 지금 있긴 해 비전 원턴킬로다가 걔 누구죠? 그 오마나 65짜리 비전 주문 두 개씩 나가게 하는 애 있잖아 그게 이제 확장팩 초반에 백살로스 백살로스 초반에 잠깐 썼었거든요 백살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쓴까 보는 것도 가능은 해보이는데 약간은 잘 모르겠다 정도 그리고 흑마는 꽤 쏠쏠하게 쓸 것 같아요 흑마는 항상 냉돌 가든 카드를 진짜 진짜 절실해 진짜 절실히 원했어 흑마는 법사랑 약간 좀 이야기가 달라 법사는 워낙 정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구리네? 흠 그 정도인가? 하고 지나가는데 흑마 이 새끼들은 오마나 6킬 시켜준다 그러면 개걸스럽게 달려가지고 먹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맛있다 진짜 시원한 힐인데 딴 직업 아무도 안 쓰는 제빵사 같은 거 2년 내내 쓰는 힐이나 정리기가 너무 모자라서 제발 힐이나 정리기 좋은 거 주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느낌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치 이 체리파이는 죽음으로 맛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옆에 있는 법사는 이 체리파이는 죽음으로 맛없는데 이러는데 이제 흑마가 와가지고 이 영혼 빈결은 죽음으로 맛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와서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는 제빵사 같은 카드들이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힐봇 같은 카드도 흑마는 잘 썼죠 딴 직업들은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기 필드 얼리기 이런 카드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친구예요 흑마는 그렇기 때문에 흑마한테는 꽤 좋을 수 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주술사 카드였으면 무랍이 드립치는데 까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캡피노님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 법사와 법량 이중직업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법사 냥꾼 이중직업 카드 정령의 벗 야생의 벗 이제 표절 카드 옛날에 그 악벗 기억나요? 악벗 이제 야벗 정벗 정벗까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악벗은 1만화였는데 그때 이제 사냥꾼이랑 악사 이중직업 카드였죠 미샤보다 구린걸 일단 받고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2024년에 쓰라는건지 다음 카드 레오크 3만화 2 4 주공 2뎀 이거는 근데 노리고 쓸 수가 없어 이게 레오크의 단점인데 이게 레오크도 그랬거든 레오크를 노리고서 쓸 순 없잖아 레오크를 노리고 레오크 개포를 날 순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정벗으면서 제발 주문 공격력 떠라 하면서 원턴 킬 덱을 짜거나 이런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떠서 어 마침 주공이 나왔네 마침 비전탄막을 사뎀으로 박아서 정리가 됐네 약간 이런 보너스의 의미 레오크때도 그랬거든요 보너스의 의미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킁킁이 킁킁이는 내 모든 주문 1코 감소해요 이건 졸라 파격적이긴 해 그러니까 딱 킁킁이 정도 성능 그냥 딱 딱 생각나 미샤 나오면 왠지 불쾌함 레오크 노리고 쓸 순 없는데 나오면 나름 쏠쏠함 킁킁이 이 새끼만 나와야 됨 약간 그 면에서 정확히 야벗이랑 판박이로 만들었어요 이름도 비슷해 미샤가 아니라 메쇼 레오크가 아니라 루에크 그리고 이제 킁킁이가 영어로 허퍼거든요 그래서 히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킁킁이는 사실 언제 나와도 좋은데 이 히퍼라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한 게 이 레오크 이 주문 레오크랑 약간 좀 괴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걸 노려서 덱을 만드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얘도 약간 보너스의 의미지 그냥 루에크나 히퍼가 나오면 기분이 좋다 정도 어? 좀 이득을 받네 정도? 노리고 덱에 넣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딱 대표적으로 어떤 카드냐면요 생성됐을 때 기분 좋은 카드야 마침 엘레멘탈 컴패니언이 생성돼서 마침 써봤는데 마침 루에크가 나와서 마침 손에 있던 비전탄막으로 4뎀으로 한 마리 정리 4사 정리 그러면 상대방이 와 시발 저게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는 카드 덱에 넣을 카드는 아니어 보여요 덱에 넣을 카드는 아니어 보인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법사 직업 카드입니다 마법사 직하 소환의 소홍몰 아 컨셉을 사냥꾼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약간 그 그런 것 같은 거죠 예능 프로그램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그런 것 같은 거지 더 보이스 코리아 이제 한국으로 수입해서 가져오고 약간 이런 느낌 이 버시라는 이거를 이제 아웃소싱 해주는 거예요 냥꾼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법사 직하 비밀이에요 소환의 소홍몰 내 턴이 시작될 때 내 필드에 있는 가장 비용이 높은 하수인을 복사해서 소환합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그냥 꽝 비밀 추가인가 일단 덱에 넣으라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걸로 뭔가 뭔가 될까 약간 옛날 유구한 전통 아니냐 이 카드가 한 턴만 살면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이제 하스 카드 평가 3대 금기 중 하나죠 3대 금기 중 하나 중에서 약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이거 소환의 소홍을 시프 한 턴만 살리면 시프 두 마리 아님 이지라라는 카드인데 근데 이 정규전이라는 정규전이라는 컨텐츠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쉽게 상대방이 살려주지 않아 쉽지 않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발동은 할까라는 생각이 비밀을 걸었을 때 비밀 까보는 게 귀찮긴 하죠 이게 약간 딱 그런 의미야 제가 옛날에 했던 말 있죠 쥐덫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뭐가 좋냐면 상시 생각하게 돼 뭐로 빼도 비밀이 안 빼져 상대 본체도 쳐보고 카드도 내보고 하수인도 쳐보고 주문도 써보고 근데 안 비밀이 발동이 안 돼 모든 비밀 다 체크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크를 강제하게 하는 심리전용 비밀 그런 생각으로 따지면 훌륭하죠 왜냐면 소환의 소음을 가장 마지막으로 빠지는 주문이니까 상대방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주문이 아니잖아 상대방의 액션으로 빠지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으로 빠지는 비밀일 거고 마지막으로 체크되는 비밀일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심리전용 비밀은 양권이거나 도적이거나 아니면 그게 누구죠 성기사 비밀이어야 돼 1, 2만화여야 법사는 비밀을 어케 쓰냐면 산만화잖아 그래서 산만화로 심리전할 여유가 없어 유일하게 산만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법사는 비밀을 심리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알고 있어 어 저 덱은 1폭룬 1 마차대기야 이거를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상대방도 알아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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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룬 어 저거 폭룬 이러면서 알면서 대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의 영역에 안 걸쳐 있어 법사 비밀은 그냥 대놓고 좋아야 돼 상대방이 알아도 좋아야 좋은 법사 비밀이거든요 알아서 뭐 할 건데가 돼야 돼 법사 비밀은 그런 점에서 얘는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얘는 사냥꾼 비밀이고 약간 조금 덜 매운 효과로 2만하였으면 기가 막히게 쓰였을 거예요 사냥꾼이나 도적 같은 애들은 비밀 심리전에 미친놈들이에요 진심인 애들이야 비밀 심리전에 진심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표절 이게 표절이게 아니면 뭐 그 뭐죠 카드 두 장 써야 되는 거 뭐게 이래가지고 이지라라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갔어야 되는데 2만하 비밀로 근데 주인을 잘못 받았어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이제 이종직업 카드고요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시전한 주문 하나당 비용이 1씩 감소합니다 자 일단 양꾼은 쓸 일이 없어요 아무리 비전냥이어도 비전냥이면 시 크라켄 파괴자로 오뎀 본체에다 갈기고 말지 뭔 하순을 내고 자빠졌냐 일단 법사 카드예요 생각해보니까 법사 양꾼은 그냥 아이디어만 아웃소싱하고 다 법사 카드네 아니 이것도 법사 카드잖아 어디 갔어 이거 정령의 법도 법사 카드잖아 왜 이럼 이거는 양꾼 이 새끼들은 카드를 못 받았는데요 이것도 법사 카드죠 법사 템포 카드인데 정령 법사 지원 카드 현재 이제 수명 2개월 남았는데 마지막 불꽃 한 장 추가 마지막 불꽃 한 장 추가 해줬네요 좋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네 흠 바나나 냥꾼으로 2만 5로 내면 좋지 않냐고 바나나가 손패 들어온 다음에 멘틀 구체자까지 찾아야겠네요 이 앞에 있는 첫 줄 보이시죠 지금 멘틀 구체자 내 손에 멘틀 구체자가 있을 때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법사 냥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7일 카드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유튜브에도 마지막 카드 평가 카드 평가 3편이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 안녕하십니까